안녕하세요 유튜브러분들 반갑습니다 비디오 게임을 방송하고 있는 유튜브 조마분입니다 자 오늘은 좀 더 다크 소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싫어하는 안경을 썼습니다 오늘만큼은 캠을 많이 봐주지 마시고 씹 못생겼으니까 공략도 좀 준비했는데 한번 가볼게요 어 4일차 가볍게 하나 또 깨봅시다 자 산재물의 길 결정의 노야부터 시작하구요 어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길을 따라 올라가라네요 이쪽인가 보네요 오케이 어이구 나중에 히든 보스가 장난아니게 세다고 멀리 돌아가는 길 만세 숲 만세 멀리 돌아가는 길 만세는 무슨 말이지 이게 어? 잠깐만 아 여기로 올라가는게 아닌가봐요 그쵸? 길이 없네요 오케이 여기 말고 그럼 올라가는 데가 있나 보네요 저쪽에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긴거 같네 멈추지마 있으라 무슨 말이야 이게 잘했다 잘했다의 시간이다 아 그러니까 이거를 깨 보스를 깼으니까 수고했다 이건가 이런 이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근처에 쇠기석 도마뱀을 찾을 수 있대요 두 마리 모두 잡으라네요 이 앞 도마뱀이 있다 크으 공략 짱 장난 아니다 보물주의 그러네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오케이 잡아주고요 소리가 하나 더 들리죠 위쪽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밑에 있는 것 같기도 하네 도마뱀 오른쪽에 도마뱀 와 이거 누가 썼니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아주 크으 유저들이 힘 합쳐서 만드는 다크소울 이 두 마리를 모두 잡고 앞으로 전진하면 캠프파이어 주변에 뚱보 아줌마가 어 있고 정면에는 구통이 형이 둘이 로밍 잠깐만 소리 봐 개무서 로밍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한 마리씩 유인해서 잡으라네요 여기는 유인해서 잡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뚱보 아줌마구나 둘이 같이 붙어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유인해서 잡으라는데 어기 위에 있네 와 가만있어봐 이거 혼자지? 이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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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네 이거 큰일났다 자 일단은 살고 봅시다 자 한마리씩 좀 유인을 하면서 가도록 하죠 괜찮아 괜찮아 우린 할 수 있어요 자 우린 할 수 있어 우린 언제나 할 수 있어 들어와 들어와 이거 쉬워 어렵지 않아 들어와 어어어 어어어 아 진짜 거지같네 거지같애 이씨 어후 지금이다 지금이다 잠깐만 나 근데 저 보송 안먹은거 같지 않냐 으아 으아 와 이거 보송 안먹은거 아니야 아니구나 시체구나 얜 안사라지는구나 와 벌써 이렇게 S2병을 이렇게 많이 썼단 말이야 그레이트 소드 그레이트 소드 드시려면 판란의 성체에 가야된다구요 그래요 여기는 아직 아닐거구요 거기가 지금 포션을 되게 많이 썼는데 포션을 되게 많이 썼네 여기서 엄청나게 죽었구만 지금 보니까 여기서 다 죽었네 지금 자자자자 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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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식으로 유인합니다 들어와 들어와 이러고 있으면 얘가 한번 딱 박을때가 있어요 몸을 아 아 하필이면 또 벽이네 거의 끝났죠 게임 끝났어요 좋아요 좋아 침착하게 하면 돼 나이스 나이스 자 동부 아줌마 한명 남았는데 처리합시다 뭘 혼잣말을 해 지금 야 다크소일 채팅창 보기가 얼마나 힘든 게임인지 모르니 전투중엔 못봐 죽이고 보는 게임이지 오 나이스 베리 야야 와 이걸 또 일어나면서 한대 때리시네 괜찮아 체력 얼마 안들었고 좋았습니다 전령의 투구 전령의 갑옷 글러브 전령셋을 얻었구요 자 그 다음에는 어 여기서 다 처리하고 전령셋 얻었고 앞으로 쭉 가면 화똑불이 있다라네요 오케이 근처에 바로 화똑불이 있다 그러니까 가봅시다 내가 초보이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보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 어 이게 공략 보면 잘 안되잖아 근데 내가 공략을 보면서 하면은 두 번은 딱 이게 된단 말이지 좀 낮아진단 말이지 급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다크소울은 공략을 몰라서 죽는다 보기에는 그냥 어렵잖아 솔직히 알아도 이 앞 강적주의 강적이 있다 자 화톱불을 찍고 왼쪽 아래 샛길로 가자라는 애요 오케이 바로 가지 말고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샛길로 가라네요 일로 갑시다 어 탈주기사의 갑옷을 입은 녀석이 있는데 혼내주면 된대요 여기서 또 죽은 애들 이걸 보면 조금 그걸 알 수 있어 얘가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잠깐만 이거 안되겠다 오오 깜짝이야 휴식을 안하면 안될 것 같아요 너무 피가 없어서 조마모님 캠 저래하는 거면 대신 주먹으로 몬스터 때릴 것 같다고 무슨 말이죠 캠이 약간 크로마키 스크린 있어서 좀 약간 좀 입체적이라고 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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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혼내주면 된다고 했는데 어어 이 자식 봐라 이거 어엏 씨 야 리치가 안 돼 어 리치가 짧아 딱 보니까 리치가 짧아 어 나한테 리치 안 돼 어어 비매넌 자식 있어 그래 PVP 한번 하자 아 위험했다 위험했어 와 저건 또 저 동작이 있구만 저 동작 진짜 조심해야 된다 한방에 간다 저거 거의 패링이다 저거 뭐야 쌍검이야? 와 양손검 들었다가 오케이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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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스테미나 없어 스테미나 없어 스테미나 없어 침착해 어어 와 방금 찌르기 공격 좋았다 얘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한방 한방 남았어 한방 자 기다려 기다려 뭐하냐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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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이걸 와 이걸 진단 말이야 이걸 지네 아 어이가 없네 진짜 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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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처 선빵 나이처 선빵 다 잡았는데 피도 안 먹고 일부러 딱 간지나게 PVP 한번 떠봤는데 자 다크 소울은 절대 빨리 하면 안 돼 괜찮아 괜찮아 얼마 안 달았네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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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우와 어 베링이야 와 지린다 이거 와 야 나 피 안 먹어 나 피 안 먹어 아 피 먹어야겠어 어 자존심 따위는 없어 이미 자존심 따위는 이미 자존심 따위는 버렸어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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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 이제 공략하려는 거지 지금 자존심 자존심으로 깨는 게임 아니야 원래 이거 죽으면서 깨는 게임이야 아 왜 이래 오 야무진데 이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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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만큼 다 때렸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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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빙 보소 이거 PVP 개꿀잼 어 PVP하는 느낌 음 들어와 그렇지 아 이걸 또 피하네 와 이거 모른다 이거 모른다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이 게임 몰라 이거 지금이다 어어 와 이걸 또 치고 빠져 그렇지 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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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피하기만 하는 방송입니까 어 뭘 피하기만 하는 방송이야 다크소울 해보고 하는 말이야 이건 피할 수 밖에 없는 게임이야 이게 어떤 게임인지는 알아 좌로 굴러 좌로 굴러 우로 굴러라는 게임이야 자 뭐가 있나 보죠 성기사의 죄 오케이 뭐 이런게 있는데 자 여기서 성기사의 죄를 얻고 이제 중앙 위로 올라가라네요 아 아까 그러면 결국 거기로 올라가야 되네 여기로 올라가면은 반가운 얼굴이 보인대 다크소울 이래서 나왔던 아 난 다크소울 이래서 안해봤기 때문에 스킵하는 걸로 야 뭐야 공략이 어떻게 써져 있는지 알아 혼내주래 이런 피가 왜 이래 야 야 피 왜 이래 여기 피 바다야 야 여기 피 바다야 와 피 계단이야 피 계단 와 이거 거의 레드 카페 수준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거의 레드 카페 수준인데 이거 바바리 아닙니까 뭡니까 이거 들어와 아 빨렸다 빨렸어 지금이다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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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 단검 덕에 저거를 잘 이용하면 좋더라고 저거를 잘 이용하면 좋더라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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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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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합니다 어 양손이다 양손이면은 아무래도 조금 딜레이가 있겠죠 동작이 어 다시 한 손 난리났다 아 나이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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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금 무리했죠 어 한 대 맞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단건 피해주고 또 던지죠 피해주고 어 아 저때 좀 깝깝이네요 어 이거 뭐야 뭐야 이런 뭐 이런 돌진기가 있냐 죽입니다 끝났죠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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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네요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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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템 죽죠 거미의 방패 거미의 방패를 얻는다는데 당연한 수순이래 이걸 얻는게 한번 볼까요 어 어 어 물리데미지 아 가듯이 감소율은 줄어드네 이것도 근데 장점이 있네 버티기 능력이 좋네 근데 장비 중량 잠깐만 이걸로 가고 이걸 해제하면 장비 중량이 아 장비 중량이 이게 무겁네 글쎄 공격력이 올라가서 한번 해볼만 할 것 같기도 한데 가듯이 감소율 한번 써볼까 자 한번 저장 한번 하죠 다시 피 좀 채우고 무빙 할거면 거미하라고 한번 써보고 어 그냥 뭐 바꾸던지 나중에 무빙이 근데 힘들어 난 초보여서 그 다음에는 어 화톱불가 올라가는 길을 중간 지절보면 아 일단 여기 올라가면 화톱불이 있나보네요 아 여기 올라가면 화톱불이 있나봐요 이 앞 저격수가 있다고? 어 자 한번 볼까요 오오오 야 자자자자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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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개들은 유인하면 딱이야 그냥 한번 딱 막아주고 가는게 제일 안전하고 좋고 좋아좋아좋아 어 좋아 어 뭐야 아 이래서 저격수야 한마디 더 있지않나요 개 저기다 안가 오케이 넌 뒤졌다 인마 아 여깄다 개 한마디 있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조금 개들을 먼저 잡고 게임을 시작해야겠는데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괜찮아 괜찮아 좋아좋아좋아 좋아아 어 잠깐만 여기가 지금 새끼린거 같은데 가만있어봐 쟤네들 그래도 끝장내로 가야지 저거 짜식아 막아막아막아막아 그렇지아 어디서 장전을 하고있어 이런 쟤 어 좋아좋아좋아 뭐야 개가 한마디 남았네 오 야 두마리나 남았어 어 거대한 소울 나이스 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 오케이 자 가드가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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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기머질 좋구요 자 내가 아까 저기서 왔으니까 어 자 핫도플 놓친거 없지 지금? 음 잠깐만 여기도 한번 궁금한데 여기가 지금 샛길인거 같은데 그냥 다시 내려가는 길인가? 어디로 연결되어있는걸까? 오 아 뭐야 아 뭐야 왔던데잖아 아 여긴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네 어 올라가야겠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자 올라갑시다 자 곧 있으면 핫도플 나오지 않을까 이압 접근전 주의 어 체력 하나 빨구요 가드하면서 갑시다 안전하게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어어 이거 잡곡인가? 어어 와아 이런 애도 이제 나온단 말이야? 와아 대박이네 이거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자 야 뭔지 모르지만 대야 못걸면 죽여버려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여긴 뭐야 여긴 뭐야 여긴 뭐야 야 근데 큰일났어 지금 공략이랑 완전 길이 달라 지금 잘못간거 같아 길을 중간에 새는 길을 내가 잘못갔나봐 큰일났다 큰일났어 어 또온다 또와 좋아 또와 또온다 또와 좋아좋아좋아 오케이 여기가 몹이 무한리젠되는 곳이라고? 그래? 어 완전 녹아다는데네 그러면 어 에스트파피아 와 여기 잘왔네 어 잘왔네 잘왔어 잠깐만 자 하나 빨고 좀 약간 길이 좀 지금 약간 공략하고 좀 다르게 된거 같애서요 어 잠깐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도 뭐 길이 있는거 같긴 한데요 일단은 길이 많기때문에 헤매지 않기 위해서 공략이 가라는대로만 가겠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화똑불이 있다고요? 다행히 Huh 자 안에서